안녕하세요. 총장 염지호입니다. 의대 파리학본 졸업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서동원 동기회장님과 최기훈 준비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의 역사는 1928년 조선여자의학강습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강습소의 설립자인 로제타 홀 여사는 19세기 말 미국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서양의학을 통해 여성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고 당시 유교사상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최초의 한국인 여자의사양성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습소는 1938년 우석 김종익 선생의 기부를 바탕으로 경성여의전, 서울여자의과대학, 수도의과대학으로 발전하고 이후 우석대를 거쳐 현재의 고려대 의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대 파리학보는 이러한 민족과 박예정신이 담긴 의대를 졸업하여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교우들입니다. 재작년에 고대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10개 연구중심병원의 안안병원과 구로병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단일의료원 복수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어 작년에는 769억 규모의 초대형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정밀의료사업단 2개가 동시에 선정되었고 바로 이어 의료원과 의대의 꿈이었던 최첨단 융복합의약센터를 안안병원에 착공하였습니다. 또 의료사각지대인 구로공단과 반올공단에 세운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은 메르스나 세월호사고 등 국가재해, 재난에 앞장서서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대의료원과 의과대학은 21세기를 맞아 어떤 대형병원보다 먼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인 바이오메디칼 분야를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의과대학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고향 고대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오늘만큼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고 보고픈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리학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